신호웅 내린HD 발δή 검지 입 빼네. 막내가 해줘. 뾰동한 거 있어. 자 weiß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먹어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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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요? 어, 이쪽으로 와요. 언니도, 언니도 올라와 같이 먹자. 아, 몸이 아프니까, 컴퓨터인데. 컴퓨터. 응. 우리 언니가 만든 잡채. 응.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어떤 거? 초코초장? 야, 알았어, 엄마. 감기 걸리면 애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찡찡거려. 응. 음. 와, 맛있다. 전복 맛있다. 전복이에요. 전복 때문에. 거기에 옮겨졌어. 여기 전복해. 먹어봐, 맛있네. 맛있지? 응. 또 야심작들이 다 나오네. 이거 된장, 여기. 쌈장. 쌈장이랑 같이 쌈. 이건 어디, 무슨 고기야? 목살. 목살? 응. 왜이렇게 맛있어. 서저리 딱 줄까? 어, 서저리 딱 줄까? 어, 주세요. 응. 와우. 맛있어. 응. 맛있어. 목살 왜이렇게 맛있어?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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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 수저 갖다 놨어요, 다. 응? 맛있다. 응? 뭐이라니까? 아, 오늘 쉬는 날이잖아. 응. 야. 야. 형, 호텔. 파티야, 파티. 파티. 참. 아이고. 아이고. 야. 너 할아버지한테 챙기놔요? 나랑 챙기놔요. 아이고, 야. 음. 아이고, 야.